이번에는 크기가 표시된 정수 자료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어는 오래전에 개발된 언어라서 차, 쇼트, 롱, 롱롱 같이 지금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표기법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 뜻대로 사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6비트, 32비트, 64비트 CPU가 나오고 운영체들도 발전하면서 정수 자료용의 크기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수 자료용 이름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C99 표준부터는 stdint.h라는 헤더 파일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크기가 표시된 정수 자료용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stdint.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int.8t처럼 비트 크기가 표시된 정수 자료용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unsigned 자료용은 앞에 u가 붙습니다 이제 f7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 컨트롤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럼 stdint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stdint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stdint.h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imits.h 헤더 파일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stdint는 자료용과 마찬가지로 최소값 최대값에 이렇게 비트 단위 크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호 없는 정수 자료용의 최소값은 그냥 0입니다 이런 자료용은 크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곳에 사용합니다 보통 파일 압축, 암호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처음부터 stdint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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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